부산의 한 해수욕장. 이곳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릿빛 피부의 외국인 남자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잘생겼다는 말을 연발하지만 정작 이 남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앞에서 펼쳐진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한국인 여성이 돗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있는 모습. 우리로서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 한국인 여자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남자는 이토록 놀란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남부 마테라 출신의 파비오 바르철리라고 합니다. 시골 출신인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대도시 나폴리로가 수상안전요원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 해변가에서 라이프가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쓰는 일이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제 일에 그럭저럭 만족했지만 3년쯤 되었을 때는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온라인 셀러로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러 일로 제 월급의 2배 이상을 벌기 시작하자 과감히 때려쳤습니다. 그게 올해 6월 달로 제가 따기를 시작한 지 4년 차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안전요원 일에 지친 이유는 바로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이탈리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진상지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안전요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서객들을 통제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인명을 구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요원으로 일하다 보면 제가 라이프가드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당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한 것보다 도둑을 때려잡거나 여성에게 음용한 짓을 하려는 놈들을 잡아서 호통치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여름철 피서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인지 소매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피서객이 파라솔 밑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꾸벅이는 사이 혹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노점상 앞에서 줄을 섰을 때 등등 이때 나타난 소매치기들이 피서객들의 귀중품을 슬슬쩍 가져가는 걸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거나 직접 달려가 물건을 뺏어오기도 했죠. 저는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피서객에서 물건을 잘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건을 두고 갈 일이 생기면 지퍼가 달린 비닐봉지에 물건을 넣고 모래를 덮어서 숨겨놓으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숨기는 것에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모래에 숨긴다는 게 놀랄 일이지만 실제로 서양에서는 해변에 물건을 간수하는 법으로 많이 써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뻗어오는 검은 송길 또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한 번이라도 여자 혼자 여행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도시나 피서지에서는 캣콜링이 장난 아닌 편이죠. 그나마 심하지 않으면 그냥 예쁜 여자에게 장난식으로 말을 거는 정도지만 심한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오거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발견하는 즉시 그들을 제압했지만 남자들은 아주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어딜 봐서 장난이냐고 했지만 그들은 고소해보려면 해봐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짜증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소한다고 해도 여자분이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영상으로 찍어둔 증거가 있다고 말이죠. 쉽게 예를 들기 위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예로 들자면 이탈리아의 한 학교에서 한 남자가 여학생을 만져 논란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여학생은 친구와 함께 교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의 관리인이었고 재판으로 넘겨졌죠. 그는 동의 없이 소녀를 더듬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라는 식으로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만진 시간이 10초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판결에 이탈리아 전역이 분노하면서 틱톡에서는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체크하는 영상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판사들의 판결이 피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고소를 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훈계질하며 글을 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탈리아는 이런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여성이 70%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놈들 중에서는 저에게 앙심을 품은 놈도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밤 저는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요. 그날은 저녁에 인명사고가 터져 평소보다 좀 많이 늦게 끝난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구한 사람은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다고 들었고 한숨 돌리며 뒷정리를 끝낸 저는 안전요원 중 제일 늦게 퇴근했죠. 그렇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하게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결국 불안한 예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야구 배틀을 든 남자가 저를 치려고 준비 중이었죠. 다행히 순발력이 빠른 편이었던 저는 재빠르게 그를 피했고 간격을 벌린 다음 옆구리에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다행히 제 발차기는 먹혀 들어가 야구 배틀을 떨어뜨려 쉽게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일을 겪은 후 현타가 오더군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걸 바로 잡았을 뿐인데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좀 더 안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라인 셀러 일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수입이 썩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1년 넘게 노력하니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일을 그만둔 저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기차를 타고 많이 가봤고 아시아 쪽을 여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위험하거나 인프라가 부족하지도 않고 볼거리 즐길 거리도 꽤 많다고 좋은 아시아 여행지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여름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프가드가 아닌 피서객으로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매일 피서객들을 통제하고 안전을 관리하던 제가 반대 입장이 되다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직업병 때문일까요? 저는 라이프가드를 할 때처럼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지친 일상을 떠나 즐거움을 만끽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순간 저는 당혹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지갑을 들고 돗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태블릿 패드를 그대로 돗자리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주변의 일행인 듯 보이는 다른 여자가 좀 갖고 있어 주거나 하면 좋을 텐데 돗자리 옆에 선텐 의자에 앉아 선글라스를 낀 여자는 패드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100% 누군가가 낚아채 갈 게 뻔했습니다. 그나마 남자들이면 누군가가 가져갈 때 재빠르게 알아채면 몸싸움이라도 해도 뺐겠지만 여자들은 약한데 남자 소매치기를 힘으로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여자가 대체 왜 저렇게 안일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그 여자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고 5분의 시간이 흘러서야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자가 태블릿 패드가 잘 있는지 확인해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돗자리 한 편에 태블릿 패드를 그대로 놔둔 채 눈길도 안 주고 친구랑 아이스크림 먹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여자들이 한국인 중 굉장히 특이한 축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런 비슷한 광경만 2시간 사이에 10번 넘게 목격했죠. 한국인들은 소지품을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돗자리에 자기 짐이 한가득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갔다 오더군요. 저는 처음엔 대체 한국인들은 왜 저러나 왜 저렇게 부주의한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20분씩 30분씩 비워놔도 소지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남자 둘이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주머니에서 이어폰 케이스가 떨어졌는데 떨어뜨린 남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 이어폰 케이스를 전달해준 것이죠. 그 모습은 저에게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에어팟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데 저렇게 비싼 이어폰을 주저없이 돌려준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어요. 심지어 상대방이 알아채지도 못했으면 더욱이 몰래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또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이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남녀가 부딪히는 광경을 보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여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몇 번이고 숙여가며 사과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러고 보니 여기는 여자한테 음흉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네. 당연히 해변가에 젊은 남녀가 모였으니 헌팅하는 광경은 종종 보이긴 했지만 이탈리아처럼 여성의 허락 없이 몸을 만지는 일을 저지르는 남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헌팅을 했을 때도 여자가 거절하는 제스처를 보이면 이탈리아 남자처럼 계속 치근덕거리며 여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너있게 물러나곤 했습니다. 저는 하루 뒤에도 해수욕장에서 일광욕을 즐겼지만 그 전날과 같이 한국의 해수욕장은 평화로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보면서 진짜 안전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역시 시민의식이 높으면 경찰이 강력하게 잡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안이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이탈리아에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직업이 온라인 셀러다 보니 어디서 일하든 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참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안전하고 발달했지만 반면에 물가는 다른 유럽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편이니까요. 한국에서 아마 올해 가을 중에 워케이션 비자라고 해서 저 같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비자가 출시되면 꼭 신청해서 한국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비자가 출시되는 그날까지 한국어를 공부하며 즐겁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